보여주세요! 1등 안 했네. 어, 수윤 씨가 나왔네요. 어, 수윤 씨가 나왔네요. 승현! 승현! 어? 수상한 그녀. 맞아 맞아. 뭐라고요? 수상한 그녀. 정답입니다! 맞다, 맞다. 아니, 잘하셔. 뭐야? 역시. 수윤 씨가 잘하셔. 노래도 잘 맞추고 간식까지. 어메. 뭐 어때요? 후달려? 이게 배고요. 아, 제가 나온 작품을 맞추라.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다행인 건 지금 팬님이 저거 다 먹을 때까지 우리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배로? 나도, 배로. 손 시려. 저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방금 갈았어요. 어우, 그 정도야? 다들 갈아 만든 배로 만든 아이스크림 맛이에요. 여름에 시원한 그 맛입니다. 승현아. 나도 배로 할게. 예, 예, 맞춰야. 제가 한 작품이 나올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나 많이 읽기 때문에. 맞추세요, 맞춰서 나오는데. 너무 다르긴 해. 헌트, 헌트 분명히 나올 것 같고. 헌트, 헌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헌트, 헌트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작이 버스로 헌트야. 오케이, 오케이. 정작이 버스로 헌트야. 주세요. 송중기 씨. 송중기 씨. 너무 어려워. 최근에 한 거 있잖아, 최근에. 맞추시면 되네. 섬민, 섬민, 섬민. 맞추시면 되네. 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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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민. 경민 씨 알았는데, 동현. 재벌집 막내 아들. 실패. 아니, 최근에 최근에. 휘준, 휘준. 휘준, 휘준. 최근에. 파란. 뭐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실패. 얼마 전에 한 드라마 있잖아. 나래, 나래. 나래, 나래. 비질란태. 네? 비, 비질란. 실패. 저기 섬민 씨, 섬민 씨도 엑시가 아니라 맞춰야 돼요, 본인도. 맞춰야 돼요, 본인도. 제목을 몰라. 태연. 아니, 뭔데 이게. 태연. 탱구. 빈센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주연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주연 내가 했군. 주연 말고, 주연 조연으로 나온 거 봐도. 어? 이상민. 아니, 이상민. 진짜요? 4. 제목을 몰라. 약간 뉘앙스라고. 그래도 이런 느낌이다. 제벌 나오는 건데. 제벌 나오는 건데. 근래 근래한 건데. 힌트를 계속 줬어. 드라마, 드라마. 제벌 나오고 근래한 거.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대박 났죠? 대박 났죠? 대박 났어요. 제목이 영어예요? 제벌? 제벌 나오고 최근에 대박 난 드라마. 제벌? 제벌 노래요. 아름다, 아름다. 피어. 피어. 눈물에요. 어? 맞아. 눈물에요. 어? 맞아. 거기에? 신. 성빈. 왜요? 했잖아. 신. 성빈. 신 빨랐습니다. 신 빨랐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야. 근데 에이 형. 조용히 하시래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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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의 눈물. 눈물의 여왕. 정답입니다. 역시다, 역시. 피오드 했어요. 피오드 했는데 눈물의 여여 여왕이라고 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여기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아. 미안하지만 난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 제보 나오는 건데 근래 근래한 건데 드라마 드라마. 자 자 피오 피오 성민. 이렇게 자꾸 뭐 선배님이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러면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제보 기억이 안 났어. 변호사 빈센조로. 오수와요 오수와요. 아 미숫가루 배. 오수와요? 신고와요? 사료는 남아 있죠? 야 너무 좋다. 미숫가루. 그냥 먹는 미숫가루. 그냥 차갑고 시원한 것보다 더 맛있어. 나 미숫가루 먹어야지. 시원합니다. 나 미숫가루 좋아. 다음. 자 다음 갑니다. 어 지금 뭐. 회장님. 회장님 더 달라고. 녹아 녹아 녹아. 대단한 분이 출연하셨어요. 알았어요. 빨리. 나 피오 왜 이렇게 예민해. 다 대단해요. 빨리 빨리 하라고요 빨리. 자 안 대단하는 사람이 어딨어. 갑니다. 오픈. 이분이 나오셨다니까요. 이분이 나오셨다니까요. 아 잠깐만. 지금 이분이 나오셨다니까요. 아 잠깐만. 지금 어디에. 협찬 사진 아니에요? 협찬 사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출연했던 장면입니다. 저 티셔츠는 몇 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아 진짜. 동영상 아니야? 동영상. 동영상. K. K 쪽이죠 K. 그렇지. 요즘 거야 요즘 거. K야. K 톤이 딱 K 톤이잖아요. 그래 K 톤이야. 어? 김수현 나왔던 드라마인데. 아 또. K. 그렇죠. 잠시만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아직 기회 있어요. KBS 예능 PD님이 출연하신 드라마인데. 잠시만요. 제목을 모르겠어. 야외 버라이어티 이제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했는데. 출연율을 못 맞춘다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3, 2, 1 신발. 한 해 걸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프로듀서.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한 해. 천덩입니다. 프로듀서. 예. 아유 감사합니다. 최근 게 아닌데. 아유 감사합니다. 다 먹여주고 있어 후배들을 위해서. 아니 선배님이 힌트 요정이니 힌트 요정. 힌트 요정이에요. 힌트 요정. KS에서 에코고. 그 예능 PD가 에서고. 다 나와요. 대박 대박. 김수현 나왔던 드라마인데. 출연신 드라마인데. 간치게임 재밌으시죠? 네네. 예. 잘 된다. 즐기고 계시다. 자 다음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유재석 씨입니다. 자 유재석 씨입니다. 자 유재석 씨가 나왔어요. 자 유재석 씨가 나왔어요. MBC. MBC. 맞아요. MBC. 4국. 4국. 언제 언제. 4국. 이거 부원 도전할 때 나왔던 거. 희준. 작패. 실패. 넋살. 넋살. 동의. 실패. 세윤. 이산. 정답. 자 우리 미생팀에서 드디어 하나 먹습니다. 오케이. 수영이 하나. 오랜만에 아주. 아유 왜 이래요. 어떤가. 복로빵은 뜨끈하게 대편하는가. 아티나긴만 외로운 과부한테 내 인심 좀 쓸라 그러지. 네 우리 부장님한테 좀 감사 인사드리고. 예예. MBC. MBC 얘기해 주셨잖아요. MBC 듣구나. MBC. 일단은 여러분. 딱 뜨자마자 방송사는 다 얘기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MBC. 아싸. 아니 톤이 있나? 보여. 주세요. 어떤 분이죠? 어 또. 어 근데 약간 또 세월이 지난 거 같아요. 다장을 하셨네. 다장을 하셨네. 다장을 하셨네. 여기는 어디. 이거. 이거 그나마. 주름이 좀 늘었어요. 유자석 씨가 주름이 좀 늘었어요. 아니 화질이 좋아졌는데. 화질도 좋아졌다. 함정사는 어디입니까? MBC겠죠. MBC. MBC. 이게 색. 나래. 꽃소매 붉은 소매? 꽃소매 붉은 소매 실패. 키. 꽃소매 붉은 소매 실패. 꽃소매 붉은 끝동. 아. 실패. 성민. 성민. 꽃소매 붉은. 꽃소매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손소매. 콘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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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합치면 어떡합니까 선배님. 실패. 퓨. 퓨. 맞는데 이거. 연인. 정답입니다. 연인이요? 정답입니다. 연인이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연인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간 거예요. 그쪽이 아니라. 남궁민 씨. 나왔던. 미숫가루. 미숫가루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성민 님이 좋아하는 미숫가루는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 지금 미숫가루. 미숫가루. 미생 팀에서 다 갖고 가고 있어요. 김혜수 씨가 나왔어. 어디 나오셨는데. 김혜수 씨가 나왔어. 참 단아한 모습으로 쓱 나왔습니다. 정답. 까메오로 출연하셨어요. 최근 헤어스타일인데. 최근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까지 지금. 최근 맞습니다. 최근? 시근할 때 아니야? 2017년이네요. 아 그래요? 2017년. 얼굴이 워낙에. 흑결같은 헤어스타일이래서. 도둑들. 네? 도둑들. 아니 도둑들은 주인공이셔서. 주인공이잖아. 지금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줘요. 저기 까메오나 특별 출연으로 나오세요. 까메오나 특별 출연으로 나오세요. 아 혹시나는 없습니다. 혹시나 하지 말라고요. 혹시나 하지 말라고요. 자. 까메오로 이분이 나왔는데. 까메오가. 까메오. 나 많이 했는데 왜 내 건 안 나와요? 아 맞추시면 나와요. 맞추시면. 당사자가 서 있을 때는 저희가 거의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예. 힌트 힌트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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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방송사에서. 제목 영어예요. 영어가 들어가 있고 직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업. 자. 키. 낭만 닥터 김사부. 어? 기그같이.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기그같이.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태연. 넋살. 나래. 넋살. 태연.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나래. 오케이 일단 킵. 나래.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3. 넋살. 동현. 포. 그냥 포는 실패. 아니야. 그냥 포가 뭐야? 그냥 포가 뭐야? 아니 시간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은 알기잖아. 넋살.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키. 정답. 왜 했어? 왜 하는 거야?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다. 왜? 뭐야 뭐야? 노 시즌. 노 시즌. 노 시즌. 노 시즌. 노 시즌. 노 시즌. 노 시즌이 뭐야? 김혜수 씨가 특별 출연을 또 해주셨어요. 까메오롤. 배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오리지널 배. 이렇게 되면 남은 지금 음료는 5개. 멤버는 6명입니다. 1명 빼고는 다 먹어요. 1명 빼고는 다 먹어요. 1명 못 먹는 거야? 못 먹어요. 마지막 1명. 꼴등 못 먹어요. 아예 먹지를 못합니다. 먹지 못해요. 자. 화면. 먹지를 못합니다. 보여주세요. 아예 먹지 못합니다. 보여주세요. 아예 먹지 못합니다. 아예 먹지 못합니다. 오! 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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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 오신날! 어? 어? 운수 오신날! 운수 오신날! 정답입니다! 연모 씨가 출연을 했고요. 그토록 기다렸던. 맞다, 맞다, 맞다. 운수 오신날. 안 늦었죠? 아, 예. 어서. 어? 전여모 씨. 반갑습니다. 사람도 많은데 혹시 촬영 좀 해도 될까요? 나 많이 했는데 왜 내 건 안 나와요? 운수 좋은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작품이 나왔습니다. 아, 미숫가루. 아, 맞어. 우리 회장님 미숫가루 가져갑니다. 맞지 않았어, 이번에. 장훈이 형 씨처럼 두 손으로 드시네. 아, 참 맛있어. 럭키미키. 완전 럭키미키. 부드럽다. 미숫가루 먹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미숫가루. 자, 이제 미숫가루 하나만 봤습니다. 안 돼. 어떤 분이 어느 작품에 출연했을지. 화면 주세요. 제발. 아, 미치겠다. 자, 성민 씨가 출연했습니다. 아까, 아까, 아까. 뭐 타고 있죠? 예. 아까, 아까, 아까. 뭐 타고 있죠? 예. 네. 스윗투엄. 뭐라고요? 스윗투엄. 실패. 분명히 나올 것 같고. 자, 난세스 퀴즈. 여름에 벌이는 전쟁을 영어로 하면은. 너와. 그런 게 웃깁니까? 아까 어떤 얘기 했지? 나래. 나래. 헌츠. 50% 정답.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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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트? 청남의 위원. 헌트, 헌트. 아까 애교수. 헌트. 오케이, 오케이. 헌트. 오케이, 오케이. 헌트 뭐야? 기억력이 반밖에 안 된다고. S를 붙였어? 배 가져가라. 배, 배, 배. 갑니다. 배 가져가. 안 돼. 미숫가루 솔드아웃. 럭키 미숫가루 솔드아웃. 자, 미숫가루 솔드아웃. 자, 이렇게 되면 오리지널 3개 남았습니다. 영어를 하는 데도 어렵다. 아이스크림에서. 주문 직업이신데. 빨리 빨리 빨리. 보여주세요. 자, 유준렬 씨가. 유준렬 씨가. 정답. 유준. 로봇소리. 로봇소리.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 뭐라고요? 로봇소리. 그 소리 좀 가능합니까? 로봇소리. 디디디. 디디디. 문제에. 문제에. 문제에 문제가 있네요. 문제에 문제가 있네요. 어? 어? 본인이 출연한 영화를 띄우면 하도 못 맞추니까. 띄우면 하도 못 맞추니까. 근데. 저 아까 운수수온날. 운수오진 날. 운수오진 날. 운수오진 날 하셨잖아요. 그거 제가 맞추려고 했는데. 그거 제가 맞추려고 했는데. 저기. 회장님. 왜 이렇게 가봐야 되시고. 아니, 운수오진 날. 운수오진 날 나오신 걸 내는 거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제발 치려고 했는데. 정답입니다. 로봇소리. 와, 내로람불의 끝판왕. 그렇죠. 끝판왕. 실망입니다, 회장님. 문제에 문제가 있네요. 문제에 문제가 있네요. 예, 맛있게 들으시죠? 아, 진짜. 자, 이렇게 되면. 아, 희주님도 챙겨가면서. 아니, 나오신 걸. 올토멤버. 나 나갈게. 나 알아서 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나갈게. 다음 작품입니다. 아, 이걸. 너무 잘 못 맞추네요. 어? 어? 아,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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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 나래 빨라요, 나래. 아,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나 홀로 집에. 실패. 태연. 실패. 태연. 나 홀로 집에 투. 그렇지. 끝. 응? 끝. 나 홀로 집에 투. 인 뉴욕? 아, 나이스. 70% 정도. 어? 동현. 동현. 나 홀로 집에 투. 뉴욕 시티? 유식해야죠, 저 오빠. 실패. 나래. 나 홀로 집에 투. 뉴욕에 가다. 가다, 가다. 실패. 태연. 나 홀로 집에 투. 뉴욕에서 생긴 일. 발리에서 생긴 일. 실패. 행동 힌트 들어갑니다. 호흡 쪽. 슈이. 올 축하. 다. 태연. 태연. 나 홀로 집에 투. 뉴욕에서 길을 잃다. 그쪽 결이에요. 동현. 나 홀로 집에 투? 뉴욕에서 집을 찾다? 집을 찾지. 안 보았어. 안 보았어. 도둑 시점이야, 도둑 시점. 실패. 길을 잃은 거 맞아요. 길을. 그런 형태예요. 헤매다, 헤매다. 네, 접근입니다. 선민이 힌트 있습니까? 두 글자 힌트? 방황? 방황! 그런 쪽입니다, 그런 쪽입니다. 태연. 됐다! 돌아갔습니다. 뭐지? 나홀로 집에 투, 뉴욕을 헤매다. 뉴욕을 헤매다. 정답입니다! 이런 구제가 있어, 이게? 네, 왔었네요. 뉴욕에? excuse me, where's the lobby?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thanks. 라스 호텔, 뉴욕 스포스. exciting hotel experience.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thanks. 나홀로 집에 투, 뉴욕을 헤매다. 정답입니다. 미숫가루 하나만 추면 안 돼. 미숫가루 너무 원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넋살이 지금 혼란 갖고 가서. 자, 이렇게 되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결승전 마지막 갑니다. 준비되죠? 나를. 정은 씨와 명은 씨가 함께 나왔어요. 너무 쉬워. 정은 씨와 명은 씨가 함께 나왔어요. 너무 쉬워. 기생충. 그렇죠, 똑같은 장면. 기생충 톤도 그렇고 실패. 그 느낌으로 나오셨어요. 심지어 우리 프로의 홍보화로도 나오셨었는데. 이 제목으로요? 이 영화로. 이 영화로. 진짜? 나래. 나래. 천박사 연구소? 저 부제가 있는데? 천박사만 들어갑니다. 어? 연구소 들어가는. 천박사 연구소 다 들어가는데. 살이 많이 붙어요. 살이 많이 붙어요. 테마 연구소. 살이 많이 붙어요. 테마 연구소. 도연. 도연. 무슨 연구소? 천박사 테마 연구소? 여기까지 정답. 그렇지, 뒤에가 있잖아. 뒤에 더 붙입니다. 뒤에 부제가 있어. 다섯 글자입니다. 천박사 테마 연구소. 되게 풍경 좋은 데 있잖아, 겨울에. 어? 저런?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저래요. 살려면 한 250몇 일이야. 눈의 경치를 볼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설경? 날에. 날에. 천박사 테마 연구소. 설경. 설경구. 구. 설경구. 설경구 형님의 비닐. 설경구의 비닐. 설경구의 비닐. 천박사 테마 연구소. 설경구의 비닐. 실패. 도연. 천박사 테마 연구소. 설경의 장관. 실패. 장관이야. 아까 나와서 얘기하는데 나왔었어요.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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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박사 테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정답입니다. 설경구가 아니라. 그럼 설경구의 비밀. 다 왔어. 아유.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김동현 못먹어서 김현차장. 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날에. 그래도 얼음 살짝 있죠? 아유. 밑에는 완전 음료수야. 아유. 아유. 빨리 위쪽으로 빼야 돼. 이렇게 빼서. 좋네. 저 displ deal sembl treating. 꼭 하니. 떨려 턴. 마지막으로 주로 당신이 필요하다고 가lais요. 안돼요. 차이나 tumor.